나오니까 100% 공부하길 바랍니다. 포보 많이 쓰는 말입니다. 카마치코 동격입니다. 동격인데 동격이라고 또 얘기해줍니다. 또는 이 아니라 오아가 동격직이라는 뜻이에요. 베어 두려움입니다.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인데 It's the anxiety 이것은 불안감이고 That 이것은 something better 뭔가 더 나은 것이 Will come along 올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Which makes it 이것 때문에 Undesirable 비바람직하게 되는 것이 To commit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. To existing choices 현존하는 여러 선택들에 대해서 When making a decision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좀 스트럭처가 어려워 보입니다.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자 이제 이때 보면은 The anxiety를 설명해준 말이 뭔가 좋은 것이 더불어올지도 못한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 Undesirable 선생님이 그냥 뜻대로 했는데 이거 불가능으로 해석해 볼까요? 이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은 부정이니까 이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은 현존하는 일을 못하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해가 더 잘 되죠. 여기다 Impossible 쓰기보다는 Undesirable 써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부정을 해주고 있는 어법입니다. 어때요? 여기 스트럭처 꽤 배울만한 스트럭처